자 이제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앞에 가는 차 라이딩샷 저 차도 돈을 차 쓴 거 보니까 조금 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선빵을 갈기는 게 유리하다는 거 장전도 해주시고 오케 만든 다음에 권촌이 있었네 변순데 어라? 왜 어디서 만나 했네 요즘 애들 너무 잘해 짜증나 가자 여기서 복구시키면 내가 11분 타노 쓴 거야 딱 가서 1등 애들 진짜 너무 말랑하다 근데 긴장감이 없어 긴장감이 와이자 내꺼냐 설마 편순 편순 아아아아 나 이거 나가서 죽을뻔 와우 정확하다 한참 폼 미쳤다 홀 이거 뭐야 플라곤 뭐야 이거 뭐 치킨까지 가야겠나 플라곤 쓸 때까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갈 만한데? 드라그도 아까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헉 집에 살아 아아 아아 못 잡았으면은 큰일났봐 내 기분 껴가지고 머릿속으로 무조건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 도망쳐 아아 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어디야? 아싸 내가 먹었다 오케 가능한가 안털렸어 와아 사람사람사람사람 와아 나 오늘 수류탄 미쳤는데? 아니 수류탄이랑 이 판트 정황도가 말이 안되는 자 솔직히 다 와라 얘들오면 삼주들에게 삼뚱도 남아 쿠루사내? 하..이걸.. 그루다 써야되는데.. 얘부터 잡고.. 오케이.. 변수인데.. 하이루닝 감사합니다 과염지호 그 그루다 낼거야? 일단은.. 하이루닝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루다 좀 먹어볼게용 잘가랑 길..그루..자.. 자전거 뭐야? 뭐야 저 부었어? 저 자전거 훔친거 아니야 자기거겠지 자전거 훔쳐간다는 말이 왜이렇게 웃기지 이거 자전거.. 그 말이 너무.. 우리나라 치안이 진짜 좋고 물건 절대 안 훔쳐간다 자전거만 훔쳐간다는게 너무.. 자전거 저기 있는데.. 저기까지 아무도 없나봐 저..저 자전거가.. 소음기 같은데.. 나이스.. 와 9킬 했어.. 드디어 산옥 유아각인데 완성되는건가.. 저번에.. 잘해놓고.. 후반은 못해가지고.. 오.. AR소음기.. 7탄.. 너 드럭 어서와야지.. 스킬보다 치킨이긴 한데.. 뭔가 드럭으로 잡고싶었어.. 머리톱 이렇게 해가지고.. 위야 엎드려.. 다시 돌아.. 왼쪽으로 갈거야 소크리 어이쿠.. 절대.. 먼저 총수를 예산한대.. 찾았다.. 지금이니? 꼭대기? 안녕? 어..너무 쏘고싶은데.. 아..진짜.. 아..진짜.. 다 내꺼야.. 다 내꺼야.. 욕심생이 걸복.. 다 내꺼야.. 너네 손대지마.. 아..소클 미쳤냐.. 아..운영자님.. 저 오늘 첫 치킨인데.. 이건 좀.. 저한테 너무 가혹한거 아닙니까? 운영자님.. 누구 계신가요? 그냥 까는거야.. 있으면 죽으라고.. 하나 찾았다.. 어..여기있지 않았어? 연막 까야되나.. 아..저기야 지렁이.. 뭐 하나 어딨어? 나이스.. 나이스.. 지지.. 와..치킨 먹었다.. 오늘 치킨을 못 먹는 줄 알았더니.. 나이스.. 와..차.. 막 흘러가길래.. 나이스.. 이거 유튜브 쓸거 같으니까.. 브이 한번 하고.. 그냥 오랜만에 놀라는 표정.. 나이스.. 몰라.. 아, 알았다. 아, 몰라.